안녕하세요. 경제학언론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재무이론의 기초, Financial Market, Financial Theory를 주로 다루는 거죠.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Finance, 시간에 걸친 자원배분, 시간에 걸친 자원배분과 위험관리에 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Financial Market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간에 걸친, 시간에 의해서 투자된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가치,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밸류로 측정할 건지, 미래의 밸류로 측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가치, Present Value, 미래의 가치, Future Value죠. 현재 이자율에서 미래에 주어진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금액. 그죠? Future Market은 현재 이자율에서 오늘 주어진 금액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액. 미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에 바라봤을 때, 미래에 바라봤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현재 가치와 미래의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고, 그 이자가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런데 한 번 이자율이, 이자가 매겨지고 나서 복리로 계산된다는 거죠. 컴파운딩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리 계산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가 그 계좌에서 예치돼요. 거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리금이 축적되는 것. 그럼 이렇게 한 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달러가 있어요. 연이자율이 5%예요. 1년 뒤에, 예, 105달러가 되겠죠. 2년 뒤에,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이 되는 게 아니라, 105달러에 1.05가 곱해진 것만큼 되죠. 105달러에 5%가 더 붙는 겁니다. 그죠? 1 플러스 퍼센티지니까 0.05가 돼서,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3년, 4년, 5년, 6년. 그럼 어떻게 됐냐? 원금의 1 더하기 이자율 0.05에다가 몇 년이 됐냐? T. 1년이면 1, 2년이면 2, 3년이면 3. 그죠? 이게 복리 이윤입니다. 복리 이율. 복리 계산. 컴파운딩 인테레스 레이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이자율이 5%일 때, quarterly compounding, monthly compounding, yearly compounding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자율 준다는 거고, 그죠? 분기마다 이자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5%를 4로 나누고, 분기 개수가 T 곱하기 4만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복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은행에서는 매일 복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tinuous compounding이라는 또 다른 개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경제 수학이나 다른 financial theory 가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계속 이자가 쌓이는 거, 복리 계산이라고 하고, compounding이라고 합니다. 할인, 미래에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10년 뒤에 100달러인데, 할인율이 5%면,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냐? 10년 뒤? 100달러에, 미래에 10년 뒤에 100달러? 그러면 똑같이 1 플러스 0.05? 그러니까 10년 뒤여서, T에다가 10을 넣어주면, 이게 할인 가격입니다. 미래의 밸류를 현재의 밸류로 바꿔주는 거죠. 현재 가치로 판산해주는 겁니다. 이게 discounting이고, 그 반대로 복리로 계산하는 것도, 이것도 복리의 논리로 계산을 했죠. 이자율을 더해가지고, 1에 더해서, 승으로, 10승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 이자율이 R이고, X가 N년 뒤에 받을 금액이면, X의 현재 가치, X 나누기 1 플러스 R에, 이게 승이 되어야 되죠. 승, N승. 이게 100달러였다. 미래 가치가 100달러이다. 10년 뒤에, N이 10일 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R이 5%니까, 1.05, N, 10승. 그렇죠? 일반적인 할인 공식입니다. 다음으로 바라볼게, 파이낸셜 마켓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자율하고, 위험이죠. 이게 주식시장이면, 수익이 양이 될지, 의미될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나, 위험으로 측정하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냥, 단순히,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박을 게임적인 차원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훨씬 더 커야, 갬블링하는 상황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을, 평가를 하는 거죠. 수익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습니다. 딸 확률, 잃을 확률, 커지는 거죠. 그 갭, 커지는 거죠. 그게 위험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위험해피적입니다. 위험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대한 걸, 효용으로 적용했을 때, 위험한 상황에 대한, 효용이 낮습니다. 확실한, 100달러가, 90달러거나, 110달러인, 확률로, 1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92거나, 110인 경우보다, 확실하게 100달러 얻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위험해피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000달러를 잃을 경우에, 나의 소득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 1000달러를 얻을 경우에, 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확실한, 효용은, 이 양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확률적으로, 어떤 확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지점을, 이 두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효용은, 이 지점 중에 하나의 결정이 될 텐데, 이 지점 중에 있던 효용은, 여기 파란색 지점에 있는 효용보다, 낮다는 겁니다. 낮아요. 작아요. 그 효용 자체, 이 효용 자체, 효용 곡선의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 확실하게 정해진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이 밑에 있는 점들보다, 더 선호된다, 더 좋아한다. 확실한 소득을, 기본적으로 더 좋아한다. 위험, 해피적인 사람, 위험, 해피적인 사람의, 효용 암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에 있다는 것은, 이 천원을 잃고, 천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 점상에, 이 직선상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 지점, 여기 파란선보다, 이 아래쪽에 있는 지점들은, 다 효용이 낮은 지점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효용이 높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경우를 더 선호한다는 거고, 더 좋아한다는 거고, 위험, 해피적인 사람의 효용 함수가, 이런 파란색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